허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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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95년 생이고요 전설 찍은 적 있고 주소를 거꾸로 하면 소주 유치원 때 결혼해주겠다는 여자애들이 있었어 학교 끝나고 급식실 뒤에서 기다려달라는 여자의 쪽짐입고 1시간 동안 기다려봐 여자가 안 왔으면 이 암알 야자재고 프리스타일 투하러 다닌 포인트 가드 광주지역 3위치고 존나 잘하네 고려대학교 재고 부럽다 너 진짜 미쳤니? 너 이런 말 쓰면 안 돼 이거 아주 저 누군가에겐 아주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다고 이 25살 말이야 채팅창 욕타임 30초 버틸 수 있다니까 저 실수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30초는 안 건들게요 한번 해봐 스트리머가 욕먹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체험해보세요 잠시만요 영상 만든 거야 이거? 넌 피시사 약사 시사랄게 말투에 나 이거 뭐야 씨X 어 그렇구만 반디캠 닷컴 저 위에 어 그렇지 그렇지 기계 댁들 그치? 오 출장의 길 마녀의 원한 물 씨X 광기 체력이 2인데 뭔 개스... 아 맞네? 아 이건 알고 있었어 이건 나도 썼고 제페토 언덕때니까 2억 메카드에 승리 플랜 제페토로 메카툰을 뽑았을 경우 카드를 모두 털고 메카툰에게 번개가설 꼽는다 쉽죠? 뭐라고? 메카툰이 사수리나 변이를 안 맞기를 기도한다고? 뭐? 무기요 개소리야 씨X 그럼 A루트 말고는 다 안 죽기를 바래야 하네? 아니야 욕 30초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4급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? 야 저걸 저렇게 했어?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가 있어? 욕을 못할 것 같은데? 님들 4급보다 낫잖아요 왜요? 열받네 갑자기? 왜 졌는데요? 오케이 서렌하고 지금 다시 잡으면 인정해줘 오케이 4급이니까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자기 별 콘텐츠 끝나고 관전 콘텐츠 끝나면 아 씨X 관전 콘텐츠를 하고 5급 0급이 됐네 근데 법사 많아 요즘에 법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아 흑마는 위니가 있죠? 위니인가? 흑마는 뭐 쓰지 요즘에? 우왕 라스타카니다 솔직히 위니는 개발할 것 같아 백구성이 워낙 괜찮아가지고 사술 좋네요 나는 버나도 갖고 갔을 것 같은데 토텔 하사원 좋아요 근데 뭐 그쵸 지금은 안 쓰겠죠 참고 있어요 그 한방을 위해서 어 흑마 법사가 탭을 안하네 밀어붙인다 이거 아끼기에는 좀 데미지 누적이 이젠 돼가지고 음 아주 좋아요 깔끔해요 하필 하필 저거에 2댐 진짜 신이해 12시만 저래 맨날 진짜 얄구죠 그리고 꼭 3데미지 넣어도 되는거에 4데미지 들어갔나? 1000톤 있으면 법만이지 알죠 존나 야구죠 진짜 이 주술사라는 직업이 아니 왜 채팅에 욕박을 하고 하세요 게임에다가 게임 못하면 박으라는거 아니야? 아 개혈 받겠다 역시 환영보다는 저게 낫다 천리안 나는 환영이 더 좋은줄 알았어 근데 천리안이 더 좋은거 같아 사술 고민도 좀 될거 같아요 저정도면 그냥 여나요? 이 정도는 하고싶을거 같아 아바타운 저기요 시계님 아 근데 아까 들었어 내 말 듣고있는거 맞다 뭐 어디 살다 오셨어요? 뭐 어디 살다 오셨어요? 옛날에 진짜 됐었어요 저게 드립이 아니라 진짜 됐던거야 그러면 개사기하자나가 아니라 실제로 됐었어 토템이 본체까지 하필 하필 딱 얘한테만 또 그쵸? 이 대미 진짜 짜증나지 부모님 부모님 싸우시는데 옆에 있다고 왔다 했더니 자기같은 거나 본다고 취업 언제 하냐 함 없다 말할 곳도 없고 서러워서 그저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한게 아니라 아 그래 알겠어 뭐라 안할게 어 전화만 해놨고 월요일날 가려고 준비상태 아니 아직 모르잖아 어 굉장히 얄궂죠 정말 하나하나씩 처음에 범폭 1뎀 부터 스노우볼 굴러서 다음 것도 안 맞았고 딱 얘가 9만원에 나왔어 이게 하스스톤이지 번호야 못쓰죠 아 쓰죠 화임에 써야죠 영볼에 죽죠 뻥이죠 절대 안썼죠 저같으면 이거 과부하 먹으면 답도 없죠 그냥 배제한 다음에 영볼 맞으면 그냥 뒤질 생각하고 힐 써야죠 일본인한테 지면 유탐 30초 더 주셈 영볼 없는 데기야? 어? 아 죽었네 어? 정리해서 화나 이거? 어 씩보스 인정할 뻔 뭐라구요? 뭔 소리 하는거야? 맥카툰으로 패야됨 이러면? 하하하하 하하하하 님 좀 못하는 거 같아요 아닌가요? 사람들이 욕 탐주라는데 몇 초 줄까요? 안 줘도 돼요 틀으시면 응 됐습니다 고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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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죄송한데 하하하하 현실 세계에서 무슨 일들을 당하고 있었길래 정말 화가 그렇게 막 가득 찼어요? 어?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축적되어 있는거야? 하하하하 잠깐만 연세대 존나 신나가지고 연대 고대 하하하하 연세대 존나 신났네 하하하하 됐나? 30초 된거 같은데 끝! 와 잘하네요 님들 깜짝놀랬네 잘 버텼습니다 혹시 라이브로 봤어요? 맞다 키키키키 근데 그거 장난인거 알잖아요 알고 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하하하 보통 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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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 i don't want to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 chasing the song